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제가 쓴 유튜브 소설 미자시리즈 6회입니다. 미자시리즈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로 슬프고 때로 웃기고 가끔 깊은 감동도 있습니다. 소설을 직접 써서 독자들에게 들려 드리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고이지만 언젠가는 수정할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셔도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응원을 해 주십시오. 미자시리즈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미자시리즈 6회 황혼 연애 여보세요. 박미자시죠? 이현수였다. 문자를 남기면 될 텐데 전화하니 당황스러웠다. 우리 나이에 문자가 귀찮은 건 이해되었지만 서로 잘 알지도 않은 그것도 여자가 아닌 낯선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것은 몹시 어색하고 불륜스러웠다. 예, 박미자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다가 미어캣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미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이현수를 만날 생각은 없었다. 여보세요. 듣고 계시나요? 아, 예. 그런데 제가 아직 생각을... 아, 그러시군요. 당연히 그러겠지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화할 테니 그때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 떨군 가로수들이 차창 밖으로 질지어 비껴갔다. 쓸쓸한 풍경이었다. 한 차례 한방 눈이 내린다면 가로수 나뭇가지에는 탐스런 눈꽃이 필 것이다. 부활하신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말구유 속에 눕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업 내내 이현수의 목소리가 기전에 맴돌았다. 지금까지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듯이 목소리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남자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66은 전남편의 나이였다. 참 철없는 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66의 크리스마스 운운하다니. 미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들은 남편을 만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겨울 패딩을 선물했다고 했다. 미자 것도 사서 들고 왔다. 같은 브랜드로 사이즈와 색깔만 달랐다. 남편은 카키색, 미자 것은 인디안 핑크였다. 남편이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니 다행스러웠다. 만약 미자와 살 때처럼 고약한 버릇을 버리지 않았다면 엄한 아들만 고생시킬 뻔했다. 미자에게 하던 버릇을 아들에게 했다면 이혼은 하나마나 한 걸 테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잘 살아가기를 빌었다. 불행하게도 남편은 여전히 혼자였다. 미자처럼 느낌만 찾는 속빈 여자가 있다면 남편은 벌써 선택되고도 백 번 남았다. 세상에는 첫인상만으로 남자를 고르는 여자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남편은 미자와 맞지 않았지만 미자를 떠나면서는 다른 사람으로 완전 탈바꿈 되길 바랐다. 남편은 곧 속빈 여자의 간택을 받을지도 몰랐다. 사방을 둘러봐도 남편만한 사람은 이상하게 찾기 힘들었다. 자신이 갖기에는 싫고 남이 가져가는 것도 싫다는 여자도 많았다. 미자는 다른 착한 여자가 나타나 남편을 어서 빨리 데려가 주었으면 했다. 남편이 잘 되면 남편을 기억에서 싹 지워도 될 터였다. 완전한 이혼이 성립될 날을 기다렸다. 그래서였을까 남편은 미자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미자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남자에게 관심은 없었지만 남자를 보면 남편과 비교하는 버릇이 생겼다. 잘 골랐다고 믿었던 남편은 주워와서 살펴보니 빚 좋은 개살구였다.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벌레 먹은 살구에 불과했다. 버릴 수도 먹을 수도 그렇다고 남에게 선뜻 줄 수도 없는 개살구였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지만 이혼수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김수녀는 오늘도 전화에서 이혼수에 대한 말을 들어놓았다. 박화백의 처남이라는 이혼수는 누나가 죽었어도 살아있을 때처럼 박화백 집에 자주 드나든다고 했다. 오늘도 왔었슈. 글씨 지가 뭐라고. 지가 홍시 좋아한다고 차 들고 왔대유. 열 개 중 일곱 개는 다 뭉개졌지만 눈물이 다 나대유. 다 늙어서. 여기저기 사랑받는 느낌을 선상님은 알랑가 모르겠네유. 약 오르라고 한 말이겠지만 하나도 약이 오르지 않았다. 김수녀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자식에게 받지 못한 대우를 남한테라도 받으니 좋은 일이었다. 남을 위해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돌보는 행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충분한 금전적인 대가는 받고 있었지만 말이다. 10을 받으면 20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김수녀는 손과 발이 닳도록 일하면서 박화백 섬길 국리만 골몰할 것이다. 아무나 김수녀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자는 용을 써도 김수녀의 발 뒤꿈치를 따라갈 수 없다. 행복은 자석과 같아서 아무데나 붙지 않는다. 이현수 씨 직업은 뭐래요? 직업이요? 글씨요? 예술하는 사람처럼 보이던디요? 예? 예술요? 전 예술하는 사람은 별로예요. 선상님은 참 까칠하네요. 예술을 하던 백수던 무슨 상관이 있대요? 사람만 괜찮으면 되죠? 전 낭만 가득한 배짱이는 사절해요. 그게 선생님 문제예요. 한가하면 어떻고 낭만 있으면 또 어떻대요? 선상님은 일개미가 좋아요? 전 일개미가 좋아요. 선상님은 글자도 모르는 지보다 한참 모자라는 구석이 많아요. 정말 암것도 모르네요. 백수란 두루 두루 여유가 있다는 뜻이요. 선상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요. 일개미도 교대 근무가 있다던디 선상님은 교대는커녕 허 벌판에서 거센 바람 혼자 막고 있는 허수아비 같아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는 내릴 기회를 못 찾으니께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봐요. 그리고 싫으면 그때는 말면 되죠. 혹시 알어요? 선생님 매매 쏙 들란지? 세상은 참 오묘했다. 미자는 늘 바빴고 미자 주변은 한간 백수 아니면 돌싱뿐이었다. 이현수도 백수라니 만나보나 마나였다. 거기다가 낭만까지 가득 찼다지 않은가. 이현수에게서는 크리스마스이비에도 전화가 없었다. 미자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슬슬 화도 닿았다.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얻다니 만나볼 이유도 없어졌다. 카톡 프로필을 살피며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았다. 전에는 먼 풍경처럼 보였던 얼굴에 표정이 번지기 시작했다. 친근감이 느껴졌다.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못 이기는 척 만나볼까. 인생의 다음 장을 넘겨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 미자는 이현수의 전화를 기다리는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2월 마지막 날 이현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당장 만납시다. 덕수궁 앞으로 오십시오. 오후 5시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곧이어 문자가 왔다. 덕수궁 앞 오후 5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 두 개가 문자 뒤에 나란히 붙어있었다. 하트를 두 개씩이나 남발하는 남자는 가볍고 헤프고 제멋대로라는 느낌이 확 왔다. 문자를 씹었다. 일방적인 사람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후 인숙은 언니처럼 끌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미자에게 재혼과 이혼 얘기를 털어놓은 후부터 인숙은 대범해졌고 솔직해졌다. 아무 말이나 럭비공처럼 던져댔다. 미자 단편에 대해 말할 때는 이혼한 제 단편에게 하듯 심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 인간 썩을 놈 드런 개새끼 그것도 인간이냐 저런 개새끼를 낳고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처먹었을까 등등 처음엔 속이 시원했다. 미자가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못했던 말들을 인숙이 대신 퍼부으니 후련했다. 차츰 인숙의 욕설이 듣기 싫어졌다. 결혼 지옥인 인숙이를 위로하느라 남편 얘기를 꺼낸 것이었는데 자기 남편과 미자 남편을 싸잡아 도매로 헐값에 넘길 때는 괜히 말했나 싶어 후회되었다. 말 많은 인숙은 동창들한테 미자의 이혼 얘기를 다 퍼뜨렸다. 제 남편이 도박하는 얘기는 쏙 뺐다. 그러거나 말거나 인숙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니 억울할 건 없었다. 인숙 남편이나 미자 남편이나 거기서 거기였다. 처음엔 친구들 앞에 나서는 것이 주눅 들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재지은 것처럼 고개 숙이고 다녔다.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이라도 하는 것 같아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왔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이혼이라는 주온 글씨는 미자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이혼한 딸이 부끄럽다는 말을 엄마한테 들은 후 미자는 생각을 바꾸었다. 남들이 미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도 자신만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영숙이도 이혼했고 미숙이도 이혼했고 말숙이도 이혼했고 인숙이도 이혼했는데 다 그럴만해서 이혼한 것인데 살려고 발악한 거다라고 생각했다. 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수 일을 의논하고 싶어서였다. 잘 지냈니 인숙아? 응 나 이제 살만하다. 시아버지가 죽어간 땅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더라. 호박이 넝꿀째 들어온다는 말이 이런 건가 봐. 기다렸다는 듯이 인숙이 자랑을 했다. 내 신우들도 대단하다. 보통은 유산 상속하려고 하지 누가 조카한테 넘겨주려고 하겠니. 윤주 데리고 재혼한 너를 응원하고 계셨던 거야. 말도 마라. 내 사주가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 그렇다고 억울한 소리도 많이 했었다. 손녀 넘겨주면 재혼하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고도 했었지. 넌 뭐라 했니? 윤주 없으면 살 목숨도 없다고 했지. 맞다. 자식 버리고 재혼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미자야. 내가 성주를 만났거든? 걔는 어려도 한참 어리더라. 그 나이에 어쩜 그리 순진하다니? 왜? 어떤 점이? 다 늙어서 왜 뒤늦게 그것도 20년이나 지나서 이혼했냐고 물어봤다. 하도 딱해서. 그랬더니 뭐래? 아내가 20년 동안 괴롭히더래. 왜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추앙하냐고. 추앙? 그래 추앙. 성주가 너를 추앙한 거 맞잖니. 완전한 결혼에 흠집을 내서 자기 인생 절반을 횡령했다고. 정신적인 불륜이 더 고통스럽다고. 어느 날은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칼을 성주한테 집어던지더래. 딸과 소파에서 대화 중이었는데 칼이 둘 사이를 지나갔대. 이러다가 딸도 아내도 자신도 만신창이가 될 것 같더래. 이혼해 달라고 졸라서 그러자고 했대. 그런데 말이다. 성주기엔 쑥맥 아니냐? 뭐가? 어떻게 아내에게 미자 너 존재를 들켰냐고 물었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아냐? 뭐래? 미자 너한테 문자를 보냈다면서? 무슨 문자를? 이혼은 불가능해 보여. 늙으면 그때 다시 만나자. 빨리 늙으면 좋겠어. 그땐 못다한 사랑을 아낌없이 줄게. 그렇게. 그렇게 온 것 같아.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전서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 그런 문자를 봤으니 성주 마누라가 돌아버리지 않겠니? 그 문자가 이혼을 재촉했구나. 그 문장이 마음에서 삭제가 안 되었던 거지. 핸드폰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연애를 한다고 까분다니 성주는 글쎄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겼나 봐. 핸드폰만 빼앗기지 않았어도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네. 내가 한마디 해줬다. 뭐라고? 가슴 아픈 애한테 무슨 말을 했니? 야 원희는 넌데 왜 나한테 떠넘기냐? 알았어 뭐라고 한마디 했니? 사랑을 지키려면 핸드폰을 목숨처럼 지켜야지 그걸 빼앗는다고 빼앗기냐? 누돌은 아직 젊구나 사랑 타령을 이 나이에도 하고 있으니 말이야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원인은 다 미자 너야 알았어 알았다고 우리 다른 얘기 하자 좋아 부부가 방귀를 터야 그때부터 오픈된다고 하잖아 친구 사이에 오픈되는 순간은 뭐라고 생각하니? 글쎄 방귀는 아니라는 말일 테고 치부 드러내기?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돈을 트는 사이야 돈을 튼다고? 그래 내가 미자더를 친구로 받아들인 것은 너가 나한테 돈을 텄기 때문이야 여고 동창들 얼마나 말이 많니? 소문도 많고 자존심은 또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냐 언제 내가 돈을 텄다는 거지? 난 기억에 없다 기억에 없다고? 네가 나한테 십만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한 거 기억 안 나니? 아 기억나지 그때 내가 아들과 병원에 가려고 나왔는데 돈이 없는 거야 카드도 안 되고 생각나는 사람은 인숙이 너밖에 없어서 너한테 수치심 무릅쓰고 전화했었지 네가 재혼에 성공해서 돈이 많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런데 네가 대뜸 하는 말이 사람들은 자꾸 돈을 빌려달래서 짜증나 라고 했었지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섭섭하지는 않았니? 섭섭하기는 했지 돈 문제에 대해 너가 칼 같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기도 했고 후회했지 괜히 말했다 싶더라 미자야 그건 그때 나도 너만큼 힘들다는 뜻이야 소문과 반대로 난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 너한테 돈을 빌리려고 이국리 저국리 하던 참이었는데 네가 먼저 전화해서 돈 얘기를 꺼내니까 화가 나고 속상했지 나만큼 돈이 갈급한 너한테 왜 그 순간 화가 났을까 여고 동창들에게 네가 내 소문을 낼까 두렵기도 해서 말이 반대로 나와버린 거야 그랬었구나 내가 너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네 그랬지 그 후 너를 다시 찾아갔지 돈 좀 빌려주면 매달 갚겠다고 이해해 자식 교육비가 매달 돌아오니 나도 카드 서비스는 기본인 시절이었지 미자 내가 카드 서비스를 받아서 매달 보내줬지 알바를 해서 매달 갚았고 물속에 빠진 나한테는 지푸라기였어 재혼한 남편은 돈을 안 주지 화장품 가게는 문을 닫았지 왜 문을 닫았니 그 인간 도박을 끊게 하고 싶어서였지 매일 퇴근해서 찾아와 돈 달라고 행패 부리니까 상가 사람들한테도 창피하기도 했고 사연 없는 짓 없다더니 너와 나 참 고단했다 그지 이제 행운이 넝쿨째 굴러왔으니 얼마나 좋으냐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릴만 남았다 인숙아 미자는 인숙이 부러웠다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은 인숙이었다 어떤 사람은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한 베스터셀러 작가를 두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한다고 표현했다 이혼을 폄훼하려는 말이었지만 미자에겐 다르게 들렸다 밥 먹듯이 했다는 건 그게 무엇이든 살려는 몸짓이라고 세 번 결혼 세 번 이혼 세 명의 배다른 아이를 키우던 그녀는 대중의 손가락이 무서워 이혼 사실을 숨기고 숨죽이며 살았는데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오히려 통쾌했다고 했다 기사를 읽은 작가의 아버지는 전화에서 난 네가 세 번 이혼한 거 정말 싫다 하지만 네가 불쌍한 건 더 싫다 알아서 잘 살아라 했다고 썼다 세 아이를 낳았다면 그녀는 결혼할 때마다 몰입했고 열중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자는 그녀를 존중했다 진심으로 이혼을 커피 마시듯 하면 좋겠는가 이혼도 결혼처럼 미친 짓이었다고 말하고 싶은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혼도 살려고 한 것이다 이혼한 딸이 부끄럽다는 엄마의 말 속에는 알아서 잘 살라는 뜻이 들어 있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순규 등록금만 해준 것은 알아서 잘 살아가는 딸을 믿어서였을 것이다 갈 데 없으니 집세 되느라 고생하지 말고 들어와 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순규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을 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넌 아무리 봐도 내 딸 같지 않아야 어쩜 그리 니 아버지 판박이냐 라는 말은 서로 극과 극이라는 다른 표현일 것이다 사랑은 속일 수 없다 승규를 향해 흐르는 사랑의 불사를 엄마는 절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자야 너가 전화했잖아 무슨 일이니 어쩌다가 삼천포로 갔다야 얘기해봐 무슨 얘기야 아 이현수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었어 헐 내가 또 딴소리 할까봐 그랬겠지 일단 한 번은 만나보자 나도 나갈게 너 옷 있지? 옷? 있지 안 돼 입던 옷 말고 새 코트를 사자 늙으면 추운 꼴이 제일 불쌍하다 따뜻하고 밝은 색으로 한 벌 사자 내가 사줄게 지금 너네 집으로 출발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 미자는 새 옷을 산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남자를 만난다고 코트까지 산다는 건 지나친 오버였다 그렇다고 인숙의 말을 거절할 용기는 없었다 아울렛 매장은 새 단장을 했는지 코로나 시국 때의 모습이 아니었다 바글바글 사람들로 붐볐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젊은이들로 넘쳐있는 세상은 생기발랄하고 아직 한국은 끄덕없다는 것을 보여주고도 남았다 세상에 움츠러든 사람은 미자 뿐이었다 마음에 쏙 띄는 빨간 모지 코트는 200만 원이 넘었다 미자는 인숙의 손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곧바로 인숙이와 미장원으로 갔다 자연 갈색으로 염색도 하고 눈썹도 다듬었다 미자야 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을 테니 미자 너는 나 의식하지 말고 행동하면 돼 이현수는 내가 잘 살필 테니 가끔 카톡을 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카톡을 할 테니 내가 다 늙어서 이게 웬 이벤트라니 엄마도 요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일이라니 거절하면 간단한데 내 마음 나도 알지 근데 기에는 산 짐승 같은 거야 언제 행운이 내 품으로 들어올지 그건 신도 모른다 눈 딱 한번 질끈 감고 해보는 거야 아니면 말고 내가 있으니 오히려 잘됐지 내가 오늘 너한테 달려오지 않았어봐 넌 재수 없이 아직 아닙니다 라고 잘난 척 했겠지 인숙은 자신의 빨간 모지 코트를 미자에게 입혀주고 자신은 미자 코트를 입었다 고등학교 때도 종종 인숙과 미자는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곤 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시청역에 내렸다 계단을 다 올라섰을 때 인숙이 아이고 무릎이야 하며 두 손으로 무릎을 쓰다듬었다 덕수궁 돌담길에는 플라타너스 잎들이 떨어져 있었다 대학 때 자주 왔던 곳이었다 여기저기 나딩구는 플라타너스 잎에서 체류탄 가스 냄새가 배어 나오는 듯 했다 인숙이 미자 얼굴에 얼굴을 비비고 셀카를 찍었다 돌담길에 서 있는 제법 늙은 여자 둘이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세상 근심은 하나도 없는 듯한 행복한 순간이었다 인숙아 호텔이나 모텔에 가자고 하면 어쩌지? 수절하면 누가 너 열려면 세워준다던? 네가 열려덜이냐? 그걸 걱정하게?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봐 전 그냥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면 상대는 얼마나 긴 빠지겠냐고 그러고 보면 미자도 아는 게 있기는 있어 어디서 주어듣기는 많이 주어들었나 봐 당연하지 고개 숙이고 눈 내리깔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데 그럼 남자가 하고 싶지 그냥 보내고 싶겠냐? 안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아무래도 안 만나는 게 좋겠어 아이고 이 멈춤아 어떤 바람 빠진 남자가 만나서 바로 그날 호텔에 갑시다 하겠니? 염려 붙들어 매라 그쪽도 인격이 있는데 네가 마음에 들면 점잖게 밀당을 하겠지 근데 인수가 인수가 이 나이에 그게 될까? 누가? 너? 아니 나 말고 이현수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그걸 하려고 한다잖아 미자 넌 할 수 있니? 나? 글쎄 그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남자는 십중 팔 구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찼어이야 아무래도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 아이고 내가 덕수근 근처에 있을 테니 톡으로 상황을 보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지금부터던 나 하라는 대로만 해 알았지? 둘이 팔짱을 끼고 걷다가 덕수근 정문인 대안문 앞에 도착해서는 팔짱을 풀었다 인숙은 돌기둥 뒤에 숨었다 뺏혀서 쪽에서 걸어오는 남자를 보았다 어디서 본 듯한 친근한 인상의 남자가 다가와 미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디서 만났더라 고등학교 때 모두가 좋아했던 윤리 선생이 바로 앞에서 다정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자는 윤리 선생을 좋아했다 키는 178 전 남편의 키로 남자의 키를 눈대중 했다 인숙은 대안문 돌기둥 뒤에 숨어서 둘을 훔쳐보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와 저 고생하다니 재혼에 성공했으면 남자 보는 안목을 인정해 줄 텐데 골라도 심하게 안 좋은 술을 집은 주제에 굳이 따라오겠다고 고집하는 인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수입니다 남자가 악수를 청해왔다 커다란 손으로 미자 손을 꽉 잡아 흔들기까지 했다 그 후부터는 미자 손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무리 용을 써도 뺄 수 없었다 따뜻하고도 아기가 센 손이었다 미자는 손을 빼려는 것을 포기했다 뒤돌아보니 인숙은 각오 없었다 혼자 어디로 들어가 버린 모양이었다 입장료는 천원이었다 이현수는 무료였다 고궁을 걸었다 얼마만에 와보는 곳인가 가까이 살면서도 찾지 못했다 현대미술관 앞에 도착했다 빌레전을 남편과 아들과 함께 와서 관람한 적이 있었다 대학 때 미팅 후 함께 왔던 이름도 얼굴도 추억도 가물가물한 기억들이 흘러나왔다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불현듯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이 떠올랐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과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마침 박수군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나뭇 봄을 기다리는 나뭇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박수군과 나뭇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미자가 조선왕조 마지막 왕 고종이 덕수궁으로 황궁한 일을 떠올리고 있을 때 이현수가 물었다 박완서 작가님의 등단작 나뭇이군요 나뭇은 미군부대 PX 기념품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박수군 화백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래요 아마 나뭇은 겨울나무를 뜻하겠죠? 아니죠 나뭇은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나무죠 한국전쟁으로 미군부대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했던 박수군 화백과 같은 목적으로 일했던 박완서 작가가 미군부대 PX에서 만난 것이지요 판자촌에서 살던 박수군 가족과 서민들이 살던 창신동 사람들을 관람할 때 이현수가 말했다 박완서 작가님은 고목을 나뭇이라고 우깁니다 봄은 아직 멀지만 봄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자시도 저도 고목이 아닙니다 우린 나뭇이죠 다가올 봄날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는 봄날 같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요 이현수는 미자손을 억세게 잡았다 손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단순하면서도 거칠거칠한 질감을 고집해온 화풍이 박수군 화백을 잊게 한 겁니다 핸드폰을 보니 인숙의 톡이 와 있었다 일단 10점 만점에 7점 이건 행운의 숫자야 하지만 조심해야 할 우인이야 여자들이 따르겠어 바람꾼일 확률이 높아 선운숙과 재혼한 유영재처럼 좋은 언변으로 이리저리 교묘하게 잘도 빠져나갈 미꾸라지일 수도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난 정동 카페 루소에 와 있어 카톡으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이현수의 강한 손길에 이끌려 덕수궁을 나와 돌담길을 걸었다 바람이 불자 이현수는 잡은 손을 놓고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다 처음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윤리 선생이 미자를 보고 웃었다 미자도 웃었다 이현수는 미자의 목에 목도리를 빼주고는 다시 손을 잡았다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엿보였다 미자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만남을 거절해도 거절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였다 땅패였다 나의 먹어서 굳이 인연을 지어야 할까 오늘 나온 것이 후회되었다 남자를 만나면 뭐 그리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황혼 연애하던 남자가 변심한 여자를 찾아가 칼부림 소동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이현수는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선량하고 착해 보였다 하지만 모른다 서남 뒤에 숨어 있을 다른 욕망을 미자는 괜찮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자신을 보았다 까짓것 잘못되면 신한 앞바다 소금밭에 팔려가는 격이고 잘 되면 잘 되면 글쎄 잘 되는 게 뭘까 저 남자를 위해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등등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었다 미자는 자신의 내 구조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미자가 바라는 남자 상은 그런 게 아니었다 미자는 남자를 원하지 않았다 어쩌다 어린 나이에 느낌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똥 밟았고 이제 겨우 추스르고 돌싱으로 살아가는 처지였다 여자 나이 60에 돌싱 운운하는 건 어딘가 모르게 비린내가 났다 여자 나이 60은 혼자 살아도 퍽 자연스러운 나이였다 그래 만난 이상 솔직해지자 미련을 두지 말고 미련을 주지도 말자 이현수를 따라 정동길을 걸었다 어떤 사람은 번화한 도시가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숲속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바다가 어울린다 이현수는 정동길에 잘 어울렸다 이현수가 사뽀루 앞에 우뚝 섰다 미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된 방은 뷰가 좋은 아늑한 방이었다 서울의 오색찬란한 밤정경이 창문으로 한눈에 다 내다보였다 전복죽을 먹고나자 생선의 코스가 나왔다 이현수는 이현수는 조리장한테 팁으로 만원을 지어주었다 만원 정도는 나도 팁을 줄 수 있지 라고 비자는 생각했다 바삭바삭한 새우튀김과 도미찜을 먹으며 사케를 마셨다 살짝 치안듯한 이현수의 얼굴이 밝혀져 있었다 사뽀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케를 따라주면서 이현수가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시지요 술 취한 미자는 문득 사뽀루에 가고 싶어졌다 문학작품에 나오는 사뽀루는 사랑의 도시였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는 술술 말이 터져 나왔다 사뽀루요 사뽀루 사뽀루는 제가 다시 가고 싶은 도시지요 미우라 아야꼬의 처마 밑에 작은 새 사뽀루가 나와요 축제날 기오미를 찾아온 고모는 사뽀루에서 왔다고 말했죠 남자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기오미 엄마는 기오미를 밖에 내보냈거든요 추울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비가 올 때나 사뽀루에서 온 고모가 천연을 주며 기오미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느님은 처마 밑에 작은 새까지 언제나 다정하게 지켜 주시네 작은 것 작은 것 에게도 자비를 내려 주시네 사뽀루에서 온 고모는 몇 번이고 기오미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선물은 가져오지 못했어 기오미 이 노래가 선물이야 기오미가 심심할 때면 이 노래를 불러보렴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야 미자는 오늘이 이상하게 축제날과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 마주 앉아있는 이현수가 갑자기 측은해졌다 이현수는 미자에게 뭘 바랄까 남자의 욕구 애로움 고독 그건 미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 미련을 갖지도 주지도 말자 오늘 끝내자 아름다운 노래군요 그 노래 제목이 뭐죠 글쎄요 그냥 소설 속 문장이죠 그럼 곡은 누가 썼죠 곡이요 글쎄요 곡은 제가 문장을 보고 즉흥적으로 그냥 부른 건데요 하하 하하 미자씨는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문장을 따라 즉흥적으로 곡을 만들다니 노래가 아주 좋아요 가사에 딱 맞는군요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문학을 좋아하는 미자는 늘 문학을 얘기했고 사람들은 지루해했다 그럴 때마다 미자는 입을 닫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버릇이 생겼다 사람들은 미자 앞에 있으면 자신의 얘기를 술술 풀어놓았다 경계심도 없이 느슨하게 인숙이 꼭꼭 숨겼던 자신의 이혼과 재혼남에 대해 리얼하게 풀어놓듯이 사람들은 모두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다 이혼수 앞에서 미자가 술술 말을 하고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사케를 세 잔이나 마셔서 일 것이다 후식으로 케이크와 홍차를 마시면서 이혼수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오늘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사뿌르란 간판이 저를 이끌었지요 미자씨의 노래를 듣기 위해 마법이 여기 사뿌루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 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 홍차를 마셨다 홍차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으나 입을 다물었다 만약 또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이야기한다면 상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지도 몰랐다 미자씨 지 김순여씨 김순여씨한테 다 들었습니다 살면서 우여곡절이 아주 많으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다 압니다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이 되고 싶습니다 미자는 잘못 들었나 생각했다 하지만 이현수의 온화한 표정은 진지했다 실수로 한 말 같지 않았다 김순여가 떠올랐다 얼마나 미자를 과장해서 떠들어 댔으면 처음 만난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까 화가 치밀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나오고 싶지 않았다 지가 뭐라고 내 육십 인생을 우여곡절로 표현한단 말인가 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그게 뭐지 술이 확 깼다 66이니 66대 맞고 싶니 심장이 차갑게 싣고 있었다 모멸감이 턱까지 올라왔다 헛구역질도 났다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싶었다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남자 아까운 시간만 날렸다 염색하느라 6만원이 날아갔다 미자는 일어섰다 천천히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들었다 더 있었다면 아마 미자는 이현수에게 눈물방울을 들켰을 것이다 올라오는 울음을 꾸역꾸역 참으며 유립문을 밀고 나왔다 이현수는 몹시 당황한 눈치였으나 나가는 미자를 잡지 않았다 시청역 쪽으로 걸어갈 때 짓눈깨비가 내렸다 짓눈깨비는 눈도 아니다 포근한 온도는 없고 눈인 듯 비인 듯 희날리는 눈은 눈축에 들지 않았다 개자식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쁜 자식 역 같은 만남이 따로 없었다 욕을 해대며 걸어도 울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인숙이 기다리고 있는 정동 루소로 가면서도 마음이 영 뒤틀렸다 어이가 없네 지가 뭔데 우여곡절이 어쩌구 저쩌구 떠들지 혼자 사는 지는 우여곡절 없었나 그러니까 혼자 살지 어설픈 위로는 독이 되는 줄도 모르나 지는 66년 동안 장밋백길만 걸어왔나 너의 평탄한 길과 내 우여곡절 인생을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꿀 거야 위로도 모르는 남자는 아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모두 아웃 이 연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대체 김순년은 뭐라고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기에 처음 만난 이 연수는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여행하자 모르나 멈추 무너 오잉